안녕하세요. 부케나니아 원장 서영석입니다. 이 영상은 제가 점심국기 1년을 한 경과보고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몸무게는 76.7이고 골격량은 34, 체지방량은 16.5 이렇게 되었습니다. 올해 2020년 코로나 사태가 너무 장기화되면서 올해는 배드민턴을 벌써 한 6개월 정도 이상은 못 쳤습니다. 아침에 운동하는 것 자체가 너무 많이 줄었고 그 대신에 골프를 시작을 해서 연습장을 일주일에 한 4회에서 5회 정도까지 한 1시간 정도씩 가서 연습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확실히 골프 연습을 하니까 운동은 되긴 되는데 배드민트만큼 칼로리 수모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체지방량이 제가 한 76kg면 몸무게에서 체지방량이 한 10kg에서 12kg 정도 되어야 되는데 몸무게는 줄었지만 지방량 자체가 많이 생겼고요. 근육량이 보통 정도로 유지는 되곤 있습니다. 같은 76kg라도 근육은 줄고 지방은 조금 더 많은 정도로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75kg에서 76kg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점심 굵기라든지 한 끼를 굽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의 통증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위 내시경도 했는데요.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제가 오후 한 4시 조금 넘어서 위 내시경을 했는데 아침에 먹은 음식물이 아직까지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험은 크게 많지는 않은데 약간 나이가 있으니까 위축성 위험이 약간 있다고 이렇게 봤는데요. 심하게 위안에 손상이 없어서 점심 굽기를 해도 큰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대사가 나이가 들면서 젊을 때보다는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75kg에서 76kg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침은 탄수화물을 먹고 저녁은 주로 탄수화물을 배제하고 고기 위주의 식단으로 이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조금 더 해주면 좋겠는데 현 상황이 너무 위험해서 지금 배드민턴 구장이 열지 않아서 어찌됐건 골프 연습을 대신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의 제일 기본은 음식물을 줄이는 겁니다. 얼마나 효과적으로 음식물을 줄이느냐가 제일 중요하고요. 저희 현대인들의 제일 큰 문제는 영양의 과잉 공급입니다. 그냥 규칙적으로 너무 많은 영양과잉 공급과 그리고 몸을 쓰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대사질환들이 훨씬 더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점심 공급을 하면 가늘적 단식에 있어서 사실은 거기에는 맞지는 않습니다. 근육량이 많이 줄어버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운동과 함께 점심 공급을 하고 그리고 위의 통증과 위의 염증 이런 부분이 반드시 없애야지만 할 수가 있습니다. 몸무게를 줄이고 싶다고 하시면 일단은 식이섭취와 운동 이 두 가지로만 어찌됐건 저는 작년 11월달에 85kg 이상 되는 몸을 이 정도로 만들었고 현재는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작정 따라하지 마시고 그리고 약을 먹어서 몸무게를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금방은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계속되는 요요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몸이 원하는 대로 편한 대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몸을 내가 잘 길들여줄 수 있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